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자이언트, 접이식 자전거인데 보면은 이 바퀴가 작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형적인 미니벨로 스타일의 자전거인데 이거를 반 접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이것을 접고 나서 가방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큰 짐을 붙여요 그러면 한국항공사의 경우에는 대한이나 아시아나의 경우에는 따로 추가금을 안 받고 붙여주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이걸로 구경하면서 여행하는 게 전체적으로 더 재밌었기 때문에 이걸 타고서 여기다가 핸드폰 거치하고 하는 여행이 재밌더라고요